영웅 영웅에게 바치는 찬사 용기와 헌신을 기리며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죠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소방관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위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마주하는 영웅들이죠 그들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오늘은 그런 영웅 중 한 명인 대한민국의 김주헌 소방관을 기립니다 그의 헌신과 용기를 기리며 김주헌 소방관은 2024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이라는 연계로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 상은 특히 전기안전 및 재난예방이라는 중요한 분야에서 그의 변함없는 공공안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용기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놀라운 영웅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단순한 상패가 아닙니다 늘 존재하지만 조용한 위협 바로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나타냅니다 정의는 우리 현대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만큼 존중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상은 전기가 해를 끼치는 근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로운 힘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립니다 김주헌 소방관과 같은 수상자들은 전기재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전문성 용기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입니다 김주헌 소방관이 영웅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의 길은 봉사, 희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여정은 타인의 삶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주헌 소방관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내재된 위험과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소방관의 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용기, 회복력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소방관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격한 훈련, 강인한 체력, 그리고 정신력이 요구됩니다 김주헌 소방관은 이러한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빠른 학습력과 뛰어난 팀워크를 갖춘 소방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훈련과 모든 교육이 현장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교관들과 동료 훈련생들은 그의 타고난 리더십과 성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방관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고의 소방관이 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제5장 계급을 넘어선 성장 끊임없는 헌신의 증거 김주헌 소방관의 헌신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빛났습니다 그는 빠르게 승진하며 동료와 상관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의 자세와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를 타고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도전 과제가 등장하는 소방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주헌 소방관은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전기 시스템 연구에 몰두하고 소방 안전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했으며 재난 대비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6장 용기의 유산 최전선에서 펼쳐진 이야기들 수년 동안 김주헌 소방관은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매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맹렬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한 상황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매번의 출동은 그의 기술, 용기, 그리고 동정심을 시험하는 특별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 화재는 참혹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주헌 소방관과 그의 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내부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엄청난 열기와 짙은 연기 속에서도 김주헌 소방관은 두려움 없이 팀을 이끌고 불타는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그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제7장 2024년 수상 영웅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김주헌 소방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전기 안전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 재난 예방에 대한 그의 수많은 공헌 그리고 위험에 직면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상은 단순히 그의 용기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전기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숨은 영웅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제8장 사명감을 넘어선 헌신 김주헌 소방관이 남긴 지울 수 없는 발자취 김주헌 소방관이 미치는 영향은 그가 직접 구한 수많은 생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전기 안전을 위한 선도적인 활동가가 되어 지역사회 및 동료 소방관들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방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고무시킵니다 그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주의는 위험에 대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에 대한 그의 헌신은 한 번의 교육,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 한 번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의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9장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안전을 위한 롤모델 김주헌 소방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며 헌신, 용기,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깊은 열망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입니다 그의 유산은 그의 영웅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어질 것입니다 제10장 더 안전한 내일 영웅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부정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특별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주헌 소식입니다